10월 3일에 소강대학교 축제 이번 주말에 11월 3일에 소강대학교 축제에요 아 질문 있어요 배고파요? 먹기 말아요? 그럼 이굽 805의 식탁에 와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 갖고 우무르스가 많아요 와우 오오 야 뭐에요? 오오오 과일 과일 우무르스 아 많은 과일 고치 하고 칵테일이 있어요 아 술 없지만 과일 콱테일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와 놀아요 소강대학교 축제가 진짜 재미있을 거에요 고트많아여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